전라남도 교육청 직원들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복구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과 교육청 직원 60여 명들은 구례군 토지면 피아꾸릴대 마을에서 수해 복구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복구작업은 구례교육지원청 직원 20여 명도 동참했고 물에 젖은 가구를 씻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돌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